안녕하세요. 김영윤TV입니다. 효자손 같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매일매일 광폭 행보를 보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이게 뭐 약간 고구마 먹고 답답하던 마음에 우유 한잔 들이키는 그런 느낌, 동치미 한잔 들이키는 그런 느낌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된 정책들을 내면서 중도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율 상승의 가파른 곡선은 아니지만 찬찬히 가고 있는 우상향을 보면서 60일 조금 남은 총선에 대한 기대를 해봅니다. 윤석열의 성공한 정부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국민의힘이 사랑받고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이런 한동훈 비대위에 내는 정책의 반응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국민의 반응을 보면 거의 뭐 환호하시죠. 국회의원 세비 깎겠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에 대해서 놓겠다. 놓는다는 포기각서, 불체포 특권 포기각서에 대해서 사인해야지 총선에 예비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등등. 우리가 먼저 하겠다, 우리라도 먼저 하겠다는 메시지를 꾸준하게 던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환호죠. 저는 다른 쪽으로 봤었어요. 이 한동훈 비대위가 내고 있는 이 정책들이 국민에게 진짜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나 아프다라는 표현을 어느 쪽에서 해주냐면요. 민주당 이준석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식의 반응을 했냐면요. 국민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이거 거울 치료하는 겁니다. 사실 뭐 국회의원, 부끄러울 정도로 저질 국회 수준을 아예 바닥으로 떨어뜨린 21대 국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김남국, 장경태. 김남국은 천억 원대 코인 거래를 하면서 거지 코스프레, 빵꾸난 운동화 신고 다니고 장경태 같은 경우는 모든 사물을 포로 넣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여기서 섭섭할 김의경도 있습니다. 아무 말 되지 않지 가짜뉴스의 공장장들 자리 잡아서 정말 21대를 저질 국회, 사기 국회로 만들면서 당대표가 그러니까요. 당대표가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을 필두로 펼쳐내는 이런 사기, 방탄 국회를 이끌고 있는 이 집단이 한동훈 비대위를 두고 사기 집단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에 코드숨이 났는데요. 안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비판을 이어갔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의 폐를 당한 이준석도 있습니다. 한동훈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에 대해서 연일, 벅한 네가 썼니? 라고 지적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사기 집단이라고 말한 부분에 반사하는데 이준석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책 행보에 대해서 쓴소리를 내고 있는데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 정말 우습습니다. 사람들이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 잘하는 정치인이 있나 이 정도 돼야지 정치인이지 라고 얘기하는데 설득력 없는 궤변에 가까운 이준석의 말.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이 민생을 돌보고 국민들의 마음을 찾고 그 다음에 국민에게 가장 가깝게 잘 해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잘 설 수 있는 입법활동을 하는 게 국회의원의 몫인데 말 잘하는 게 국회의원은 아니잖아요. 말 잘하면 저기 사기꾼 원래 하던 대로 가면 되고 패널 하면 됩니다. 아니면 실력이 검증됐죠. 유튜브 방송에서 하루 조회수 천도 안 되는 여의도 재건축을 들고 있는 거 보면 말 잘한다 라는 것보다 본인이 가진 위치에서 제대로 꽂아주는 외부 총질이 잘 먹힌다 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메시지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의 메시지를 보면 똑똑해요. 핵심이 뭔지를 알고 정말 효자손 같은 그런 시원함이 있는데 이준석이 던지는 메시지는 그냥 삐진 감정적으로 삐져서 그냥 개가 짖는 것 삐져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월급이나 봉급이 아니라 세비라고 표현한 거는요. 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심을 좀 내려놓으라는 무게를 던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안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가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라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의 뜻을 이런 뜻으로 세비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 이런 거 보면 진짜 똑똑해요. 그런데 이준석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에 삐킨 게 표현이 됩니다. 정치 감정적으로 하지 마랍니다. 완전히 삐졌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국회의원 세비 주는 이유가 뒷돈 받지 말고 생계 걱정 말고 나란 일 해라고 돈을 주는 거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가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될 일도 없다 하면서 초치고 있습니다. 안 되길 강력하게 바라는 메시지가 들어오는데요.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에 맞추면 보좌간도 깎냐?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하지 마라. 야 법무부 장관이 또 왜 안 했냐? 대통령 월급부터 깎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일 때는 이런 의견을 낼 일도 없었을 뿐더러 이제 솔선수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뭐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냐라고 보는데 이준석 네 입에서 월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우스워요. 2007년 하버드 졸업 이후 지금 2024년입니다. 회수로는 17년이고 15년 백수가 월급을 받은 적이 있는지 네가 혹시 4대 보험은 뭔지 아냐라고 묻고 싶네요. 직장 의료보험 낸 적이 있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연금, 국민연금이 뭔지도 아마 모를 것 같고 고용보험이 뭔지도 모를 것 같고 일단 4대 보험 자체를 모르는 것 같고 퇴직연금 가입한 적도 없을 거고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아닙니까? 이러니 열심히 땀 흘려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모른다는 건 국회의원 세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조금 우습다는 거지. 너만큼은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설득력이 더 없고 공감도 안 된다는 것. 감정적으로 다가오죠. 대통령 월급부터 깎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 월급 누가 올렸습니까? 민주당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 월급도 조용히 올리면서 상여금부터 시작해서 지들이 받아갈 수 있는 돈들 올릴 수 있는 한 다 올리고 있는 게 민주당인데 지금 민주당하고 이준석이 같은 괴를 하면서 대통령 월급 깎으라고 하니까 이거 빵구 낀 놈이 썩는다는 느낌이 드네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보수는 땀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그립다 한동훈 김영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